고영환의 평안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현상 우리 고영환 원장님이 픽을 한 주제는 김주혜입니다 김주혜 김정은의 딸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죠 이제까지 그런데 최근에 5월 16일 그 당시에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지지도 그때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석 달 정도 안 나오다가 북한의 해군절 이게 8월 28일이었네요 그런데 해군사령부를 김정은이 찾아갔는데 그때 김주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난 3개월 동안은 왜 꽁꽁 숨어 있다가 이때쯤 다시 등장한 건지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은 등치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아니 훌쩍 커졌고 제법 아가씨 냄새가 나는 정도로 컸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5월 31일 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 그 다음에 8월 24일 2차 위성 발사 실패 그러니까 그때도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실패를 했으니까 김정은이 실패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어 놓았겠지만 어쨌든 시험 준비장에 갔는데 발사 현장에 안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실패하면서 안 나온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727 자기네가 지구도 이겼다고 하는 이른바 전승절 거기에는 주로 쇼이구하고 이용중이라는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양쪽에 건드리고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그때는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 대외 외빈 중심으로 하는 행사니까 거기에는 김재해가 안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100일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제가 그 영상을 쭉 봤는데 참 웃기는 게 첫째 김정은이 후계자로 된 다음에 해군사령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방문이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김정은이가 들어가는 해군사령부 평양시 서포 약간 서북쪽으로 있는 평양시 교회에 있는 사령부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입구부터 쭉 당겨둘을 양쪽 줄로 쭉 세워 놓은 거를 마치 국가수반이 왔을 때 국가수반하고 데려가는 것처럼 쭉 가서 거기서 이제 영접보고를 받고 해군 명예의병대 사회를 받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군사령부 그 그 풀밭 같은 걸 다 잔디로 싹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온다고 김정은 온다고 저게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겠구나 저런 생각이 들었고 저 때와 곁에 저 해군들이 서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원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저렇게 세워 놓는 저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해군사령관 김명식 대장이 김주의한테 거수경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날 8월 27일 날 그날 바로 해군절날 8월 28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지나간 다음에 김주의한테 꼿꼿하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떤 사진도 나오는가 하면 김명식 대장이 김주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입냄새 난다고 입을 막고 아 입을 막고 그게 보통 수령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김정일 때랑은 그런 게 없었는데 김정은이가 올라서서 얼마 안 있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라 다 늙은이다 그런데 왜 늙은이들은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냐 그런 다음부터 최룡에부터 다 입을 막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그 13살짜리 소녀 앞에서 입냄새가 난다고 김명식 대장이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북한이 저기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나 그 나이든 그 60대의 대장이 13살짜리 앞에 아마 후계자 냄새를 피운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김주혜가 이제 나타나면서 경례를 해고 사령하는 경례를 보면 북한군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 하면 아 여성 후계자가 되는 건가 글쎄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게끔 행사 조직을 했고 어떤 사진은 김정원도 뒤로 약간 밀려있고 김주혜를 원샷으로 잡았고 김주혜 중심으로 잡고 김정원은 약간 한 1m 반쯤 떨어져서 딴 데를 보는 사진도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주혜가 주인공이 된 사진이죠 그리고 김여정이는 아주 드물게 저 끝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매체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성을 좀 무시하고 괄시하는 북한 정치 풍토 그리고 김정일이 여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뭐 김정일이 말이니까 제가 따옴표 안에 그대로 놓고 말할게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도 해서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고 들어온 다음에 제 뒤로 온 엘리드 탈법자들한테도 여성 후계자가 가능하냐 사람들을 놓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것까지 보고 권군절에 2월 8일 날 장군들 뒤에 세워놓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국방성하고 내각 사이에 축구 경기를 할 때 김정은과 김주혜가 앉고 저 끝에 뒤에 김여정이가 앉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4대 암시는 분명하고 4대까지 후계는 간다 이거는 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다 명백히 이해를 시켰는데 아 이게 그러면 남자 후계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러니까 아들은 있다고 했는데요 아들은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나오고 모든 군 행사에 중심으로 김주혜를 등장을 시키고 주연처럼 저렇게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 10일 전쯤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북한 군인들이 군 장교들이 이러다가 최고사령관을 여성 최고사령관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조선인민국 최고사령관이 김주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사랑하는 자제분하고 나왔으니까 뭔가 가정적인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 나는 정상적인 가정의 한 가정의 아버지다 이런 그리고 또 이 핵무기는 내 것이 아니라 너희들 후대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는 그런 핵무기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멘트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계속 반복되고 장군들이 이번에 저렇게 격려하는 거 보고 혹시 남자 후계자에게 문제가 생겼나? 어디 아픈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아들들한테 떠났나? 떠났나? 얘는 이미 탈락됐나?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서 그런다 여성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군 장군들을 꼿꼿하게 하고 원샷으로 잡고 이런 걸 보면 여성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내줘만 하면 된다고 계속 김정일이가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들어와서 그럼 김정은 다음에 여성 후계자인가? 그럼 조선인민군 최고사랜가 아닌 여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픽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가 하면 첫째, 4대 암시는 분명히 했다 4대 암시는 4대 암시는 세습, 이 다음에도 세습한다 세습한다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아들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될 때도 2000년대 초반에 당에서 고영희, 엄마, 친모 고영희랑은 김정철을 후계자로 세우자고 많이 그랬댔거든요 네, 김정철 그런데 결국은 막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부들이 그때 한국에 왔던 인천아시안겜에 왔던 황병소 북한군 총정치국장이나 김양건 당 대남비서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후계자로 민 것이 처음에 김정철을 밀었다는 김정철이니까 김정은의 첫째 아들 아니, 형, 친형 친형이에요 고영희의 장남 장남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김정은을 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김정철이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다가 그 어떤 호르몬제든가 단백질제를 잘못 주사를 맞아서 뭔가 여성적으로 변하고 소심해지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모든 것으로 보면 후계자라고 지정될 수 있는 남자아이가 문제가 있든가 뭔가 어쨌든 수상적인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김주혜가 4대 지도자로 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잘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해군사령부 가서 잠깐만요. 그 전에 김주혜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재미있는 보도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날 해군사령부 갔을 때 저녁 때 경축연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축연회장에 들어갈 때 그 북한 해군들이 쫙 일렬로 도열해갖고 그냥 김정은이니까 막 박수치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거기 쭉 도열에 있는 병사 중에서 유독 한 명을 가르치면서 반갑게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령 동지께서 자기만 딱 지명해가지고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적이에요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양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막 이런 갔는데 그 모습을 김주혜가 옆에서 쳐다봤는데 굉장히 약간 일그러진 표정을 지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김주혜도 아직까지 충분히 뭐 지금 열몇살에 불과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교육훈련을 덜 받고 이런 데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직은 아직은 그리고 13살 소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병사가 거의 광분을 하니까 막 만세 부르면서 막 격동에 넘쳐서 이러니까 뭐야 쟤는 그렇죠 이런 장면이 해군사령부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 위원님께서도 저는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축연회장 들어가서 연회를 하는데 거기에 일본산 맛소금이 감독님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 저기 이제 그 식사하는 장면인데 김정은 앞에 와인잔도 있고요 그 김주혜 앞에 보면 빨간 원 안에 있잖아요 그 파란색 통이 보이죠 동그란 통 그게 오른쪽 보면은 그걸 확대해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저게 일본의 아지노모토라고 우리 미원 그런 거예요 미원이 아지노모토 그런데 아지시오라고 이렇게 가타까나로 적혀 있잖아요 아지란 맛은 맛 맛 맛이 좋다 맛 밑자를 일본에서 아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오는 소금을 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지시오는 맛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지금 저 앞에 놔두고 있는 게 일본산 아지노모토의 맛소금 아지시오예요 저거를 저는 북한 선전선동이나 프로파간다를 많이 본 사람인데 김정일 때는 저런 거를 다 세심히 봤거든요 저거 누가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김주혜 옆에 있는 게 일본산이니까 저거를 사진을 안 내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못한 환경이 아니겠냐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의 후계자로 될 수 있는 소녀 옆에 일본산 맛소금이 있다는 거는 저는 북한 사람들은 알아도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중국, 북한 여기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에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민주당 좌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폐수로 테러를 한 거다 그런데 이 일본산 소금이 그러면 어떤 소금이냐고요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거기서 소금을 만든 건데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에서 그렇게 비난하는데 정작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저 앞에 일본산 맛소금을 놓고 있다 얼마나 이게 모순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부 우리나라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는데 저렇게 핵폐기물, 핵 테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와 지도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식탁에 일본산 맛소금이 놓여있다는 거는 정말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죠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게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쪽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 북한 사람들도 보면 아니 지도자가 일제를 타도해서 어쩌고쩌고 하는 그 후계자라고 그러면서 왜 일제 상품을 저렇게 타고에다 놓고 저러는 거냐 그럼 북한 사람들도 쇼핑한 거죠 쇼핑한 거죠 그리고 백두산 줄기인 줄 알았더니 지 엄마가 일본 제1교포 출신 아닙니까 고영이가 백두산 줄기가 아니고 후지산 줄기구나 그리고 김정은이가요 그 저기 있잖아요 렉서스 고급 SUV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닐 때 일본 차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차도 렉서스를 여러 빙빙 돌리면서 사가지고 들어가서 주로 지방 다닐 때 SUV 차량을 렉서스를 몰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몰기도 하고 술 먹고 심지어 술 먹고도 몰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시내도 이따금씩 그런 차가 나타나서 교통안전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그냥 총알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항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요 그 샴푸를 일본 샴푸 쓰는 거 그거보다 더한 거네 이거 아니 후쿠시마 오염처리소를 갖고 욕하면서 그 일본 바닷물 등발시켜서 만든 이 소금을 먹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북한이 하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김정은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한 말이 김정은 입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김여정은 여러 번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좀 볼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북한이 쓴 원문을 보면 쌍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 사람들 속에서 김정은이 저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타이어 있잖아요 어떤 우리 대사관 운전기사가 한국타이어가 싸다고 대사차에다 한국타이어를 가져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기업 중에 한국타이어라고 했죠 한국타이어? 한국이라고 써있잖아요 HAN 아 이거 차가 타이어가 좋다는데 너무 싸서 사왔다 난 거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당장 바꿔오라고 이게 남조선인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이 이랬던 대사관 관원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아이젠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도 인정해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도선민주인명과학을 인정해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습니다 어떻게 봐야죠? 지난해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조선에도 전쟁 초기에 얼마든지 핵을 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그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동포인 남조선에 우리가 핵을 쏘겠냐 이건 양키 제국주의를 향해서 만드는 거라고 자기네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맞아 한동포한테 무슨 핵을 쓰겠냐 그런데 핵무력 법제화하면서 김여정과 김정은이 한 말을 보면 유사시에 한국의 초기의 핵으로 전술핵으로 한국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핵무력 법제화하고 연결시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한동포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대국가의 하나로 인식을 하겠다 적대국가로 그래서 우리가 너네네가 적대국가니까 우리가 너네를 반대해서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선언처럼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동족 개념을 버리는 거네요 동족 개념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력을 언제든지 남조선에 서울에 어디 부산에 우리가 쏠 수 있다 동족 개념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인식한다 적국으로 적대국으로 인식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해군에 갔는데 저는 그 전에 21일 날 이전대 동해 이전대 사령부에 가서 전략 경비함에서 순항미사일 쏘는 걸 나왔는데 북한이 왜 저렇게 이제까지 본체만체하던 해군을 저렇게 신경을 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설주의 아버지가 공군조종사라는 그런 첩보가 여러 갈래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탱크부대, 비행기부대, 추격기연대, 항공사단들은 여러 번 갔는데 해군은 본체만체 했어요 왜냐 보궁서 함대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동해함대, 서해함대, 남해함대가 있어서 서로 연합작전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동해하고 서해가 갈라져 있어서 연합작전을 못해요 왜냐면 남해 우리 해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제일 큰 배가 경비함입니다 경비함 동해에 하나 있고 서해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는 대체로 초계정, 경비정, 어뢰정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다 그냥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맞는 것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도 해군은 그냥 버려 이런 식이었는데 김정은이가 21일날도 가고 28일날도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거 보면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첫째, 한미 해군이 주로 동해나 남해에서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대장훈련, 대미사일훈련, 미사일 탐지훈련 같은 것도 우리 이지스 한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한미 해군 훈련에 관해서 자기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그만 원해정이나 경비정이나 초계정 가지고 칠함대나 한국 이지스함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관계 토대 대항함을 어떻게 다투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해군사령부가서도 우리가 해군에 새로운 장비를 공급해 줄 것이니 해군이 작전을 새롭게 짜라 그리고 행기하기를 했어요 전수핵으로도 우리가 해군을 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비함 같은 데다가 아니면 잠수함 같은 데다가 핵미사일을 넣어서 칠함대면 칠함대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쏘겠다 그러니까 해군이 이제는 옛날 해군이 아니라 전수력을 탑재한 미사일을 가진 해군이라는 점을 부디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저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해군사령부 간 것도 그러저러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러면 왜 저렇게 해군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자꾸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진짜 잠수함에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그런 것을 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6.25전쟁 때는 이제 제공권, 공군, 공군역에서 밀려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우리 이제 핵공유를 사실상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오하이오급 그게 이제 부산항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전략, 핵무기를 실은 그런 잠수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이 그 탐지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군역에서도 밀리지만 어찌 보면 그 해군, 그 SLBM을 실은 잠수함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남파 앞바닥까지 왔는데 북한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우리 말하는 그 지휘소 컴퓨터 훈련 게임 있잖아요 트럼프가 게임이나 워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그거를 세상 처음으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날 발표했는데 28일 날 김정은이 전시지휘소를 들어가서 전시지휘소에서 전군의 훈련을 친히 지도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총참모장으로부터 저게 이제 총참모장, 박정천 원수 두 명이 이제 사수들이 보고를 하는 건데 약간 뒤에 보면 앉아서 군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있네요 우리는 이제 큰 컴퓨터 화면이랑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 화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래요 그러네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그냥 우리는 대통령이 가면 자기네 일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저기 갔는데 저거를 세상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조선인민군 전시지휘소 주소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저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총참모장으로부터 이른바 보고를 받고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전쟁 초기에 항만, 군항, 적들이 통신설비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적 후방을 어떻게 교란을 시키고 우리 특수부대를 어떻게 작전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조선을 단숨에 남조선 전쟁을 해방하라 이랬는데 제가 이전에 김정은이가 처음에 2012년 집권에서 2013년도 막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백령도에 가서 김정은이가 백령도가 보이는 섬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러니까 족들이 우리 도발을 하면 물론 조건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 4군단 지휘부는 적 통신시설부터 까라 백령도에 있는 거 통신시설을 까고 백령도 비행장에 비행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행장의 활주로를 파괴하고 그리고 적들의 미사일 기지들을 파괴하라 그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하라 공격 순서를 정해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아요 전쟁 초기에 적 통신설비들을 치고 그리고 군항 비행장 활주로 작전 비행장들을 없애고 그리고 후방은 특수부대를 보내서 결환시키고 그리고 사이버전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거를 받아 적는 군인들이 저희 작전통들인데 그러니까요 수십 년 동안 작전만 연구해온 사람들 앞에 가서 순서를 정해준다는 것도 웃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2013년도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때도 우리 연구원들이 한참 앉아서 웃었는데 4군단이라고 하면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군단인데 그게 백령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 개 여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령도를 김정일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턱 밑을 겨눈 단검이라고 했어요 턱 밑을 겨눈 단검이다 그러니까 저놈은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 거로 만들려고 계속 그래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4군단 지휘부가 저거를 어떻게 뺏을 것이냐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전쟁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사령관의 사람이 떡 나타나서 저거 말이야 통신시설부터 깍! 그 배인이 내릴 테니까 비행장 발주로 파괴하고 그 다음에 반항공 미사일들 같은 거 없애 그 다음에 쳐들어가면 돼 이러니까 다들 그 방송원이 또 이춘희가 또 흥분해가지고 천리 해안적인 작전 지침들을 주셨고 군인들은 간격에 겨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 작전통들이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말이 쌓아놨으니까 흑금성 때 우리 작계 5027에 넘어갔다는 그래서 그 재판도 받았거든요 북한도 어느 정도 우리 거 알긴 알거든요 그렇죠 뭐 저거를 순서를 정해서 1번 저거를 까고 2번 2번 뭘 까고 3번 뭘 까고 하는 걸 또다다 보다 줬고 또 우리 인민군의 작전적 지침에 아주 천재적인 지시들을 주셨다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거 보면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나대고 돌아다니면서 저럴까 그러니까 관심은 지금 전술핵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딸 김주혜를 어떻게든지 띄우려고 그러는 거 뭔가 초조해한 뭔가 초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8월 달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일 만들어서 착착착착 제재하는 것도 한국이 발표하면 미국이 한 2시간 이따 발표하고 일본도 한 3시간 이따 독자 제재 대상들을 발표하고 합을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꾸 한국의 종북 좌파들한테 신호를 내서 일본 한일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일 관계도 좋아지고 한미일 관계가 계속 철속 같아지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저것들은 점점 강화되는데 우리 뒤에 있는 중국은 우리 보고 핵실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지껏에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보고 총탄포탄 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계속 저런데 반영이 되면서 전술했고 남조선을 단숨에 해방시켜버려라 그리고 축구한 14살 짜리 한 대군대장이 정식으로 꼿꼿하게 인사하는 거 보고 그러면 북한 간부들이 엘리트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정말 이제까지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김입성 때부터 저 젊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우리나라를 지금 어느 뒤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의심을 다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대한 한미에 대한 한미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4월에 가서 워싱턴 선언하고 8.18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세 가지 원칙과 공동성명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분들을 국제정치학자로 평가하는 것은 옥커스를 능가하는 한미협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에다가 여기다 옥커스 합치고 나토 합치고 그러면 북한 엄차서 상대할 적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김정은을 억제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김정은 너보고 까불지 말라 네 그렇죠 너가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잠수작전을 하던 평양을 아예 날려보내던 우리가 그럴 테니까 너가 도발할 생각이랑 일치하지 말아라 이런 거듭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북한이 문제는 그렇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삶은 소대가리네 특등 머저리네 이렇게 아주 비하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험한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괴뢰 군부 깡패들 네 그런 정도 깡패들 이 정도고 바보니 몽청이니 소가 웃다가 하늘을 보고 웃다가 웃는다느니 뭐 앙선대처니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저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정부가 저렇게까지 굽신거릴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저렇게 자고자대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바보니 몽청이니 천치 바보니 하면서 진짜 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하보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언제나 대화의 문만 열어주십시오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강하게 나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 원칙은 명백해요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어 그럼요 대화는 하겠는데 평등하고 호해적인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지 일방적인 남북관계는 안 만들어 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너네가 우리를 존중하라 그럼 우리도 너네를 존중해 줄게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 정말 보면 그냥 굽신거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급신거림이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화가 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떳떳한 소리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핵 문제 제기하고 북한 체제 근본적으로 좀 변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변하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담대하게 원조도 줄 거고 우리가 너네들하고 대화도 할 거고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우리말로 방송에서 그런 말 해도 되지만 빡치는데 빡치는 거죠 빡치는데 자기가 대응할 수단은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경비함 같은 데 앞에 가서 무슨 순항미사일이니 뭐 어떻고 핵합체 전술핵 미사일이 어떠니 아니 그 순항미사일 그게 전략 미사일도 아닌 걸 그 형편없는 거 쌓아놓고 전략 순항미사일하고 또 뻥치고 뻥치고 그게 요만한 두께로 나가는데 북한이 요만한 소형 탄두를 만들다고 보는 전문가는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걸 다 거짓말고 배 한 척 탄두를 딱 세워놓고 우리처럼 해군 함정들이 쫙 서 있다든가 뭐 관함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함 한 척 세워놓고 거기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가서 조그만 초계전 같은 데서 순항미사일 하나 쏘는 거 보고 뭐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러고 저런 걸 보면 아 저 사람도 어지간히 등이 닿았구나 그런 말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에 김정은의 군사행보가 갖는 의미 그 배경 또 김지회를 이렇게 등장시킨 그 저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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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